다음지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11시 보라색 저그입니다 보라색 저그가 조일짱 선수예요 조일짱 선수 11시에 보라색 저그인데요 조일짱 선수 프로토스전 킬러죠 이 선수가 나오면 프로토스들이 제일 부담을 많이 느끼는 정말 이 선수랑 경기를 하면 마우스 던지고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게 하는 그런 선수인데 박수범 선수의 엔트리 좋습니다 바로 킬러 하겠다는 거죠 조일짱 선수 김윤중이라는 카드가 분위기를 타면 저그존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바로 끊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7시에 노란색 프로토스 김윤중 선수입니다 김윤중 선수 프로토스 프로브 파일런터 씹고 있고요 소닉님 오늘 8시 23분에 홍규방에서 억울한 보호함을 뒤집어 쓰고 블랙리스트를 당하셨습니다 부디 제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시옵소서 소닉패야 뭔데요 얘기해보세요 제가 정말 억울한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정말 억울한 일인지 억울한 일이 아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도톡령님 누구나 말해보아라 라고 하죠 공규이 존나 값이네 자 한번 말해보세요 자 프로브 파일런터이 올라갑니다 지금 자 정말 솔로몬 선택입니다 우리 냉정히 우리 시청자들이 억울한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안 하면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1 1 땡 끝입니다 억울함을 풀 수는 없겠네요 그냥 블랙 당하세요 자 어쨌든 프로브완기 돌리고 있고요 지금 이러면서 원게이트로 시작을 해요 안드로베다 역시 안드로베다 맵에 맞는 그런 한창 이때 유행하던 그런 빌드를 쓰고 있는 김윤중 선수입니다 맵에 맞는 빌드오더를 선택을 한거죠 김윤중 예스팡님 예스팡 5개 감사구요 말하면은 듣죠 도톡령님 말하시면 들어드리겠습니다 말하면 들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말하면은 들어드리고 만일 정말 억울하다 그럼 제가 홍규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빼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 뭐 쓰레처리 조일장 연수 앞마당까지 가스와 미네랄을 동시에 먹고 있고 프로토스도 온게이트에 미네랄 멀티를 아 입고 막아야죠 예 입고 막아야 됩니다 자 저거링들이 내려왔다가 질러 입고 막고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오브로드로 어차피 시야를 다 보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가스 이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김윤중 자 조일장 선수가 프로토스전을 워낙 잘한다 예 이런 그 평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또 자 앞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저거링들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올라와서 예 프로토스 계속 자 지금 네 말했어요 제가 홍구방에서 테란이 마린러시 안가고 홍구가 곧 오려고 그런거라고 했는데 다른 시청자들이 어그로 끌지 말라고 해서 어그로 아니라고 진짜라고 제가 보기엔 그런거 같다고 하는데 강퇴당하였습니다 저는 어그라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사옵니다 예 그럼 이몽규 선수에게 전화하겠습니다 예 이몽규 선수가 전화로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그 억울한건지 안 억울한건지 아 여자친구랑 카톡하고 있는데 왜그러세요 진짜 지졌다 홍구야 네 이 새끼야 아니 이 새끼야 여자친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여자친구가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 그래 그래서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 새끼야 그 방금 시청자 사연 들었지 네네 블랙 풀어줄거야 안 풀어줄거야 하나 둘 셋 말해 하나 둘 셋 풀고 형 블랙 넣을게요 뭐라고?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빨리 같이 하나 둘 셋 풀어주고 형이 대신 들어가면 안돼요 흑기사로 개소리하고 끊어 네 형 아 홍규 드림 많이 죽었다 자 이러면서 히드라드 스크덴 땡이들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프로토스가 자아 게이트 숨기면서 지금 자 아둔까지 올라간 상탠데 히드라드와 저글링 다음 내려가려고 그러고 있죠 지금 자 지금 이러면서 저글링과 시드라들이 내려가는데 해체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자 시드라 내려옵니다 시드라 내려와요 자 현재 아이템베이 소닉 8차사 이렇게 4강이 올라가 있는 선수거든요 예 자 이러면서 지금 저글링과 시드라들이 내려와 있고요 지금 병력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브로드까지 지금 상황을 또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팔라나 또 올라가고 있고 게이트 4개에 자 템플러 까요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저글링들 쭉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시드라들이 먼저 올라와서 자 저글링들 바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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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못막으면 김윤정 끝나는 거예요 저글링들 숫자가 근데 많아요 질럭들 나오고 있는데 자 저글링들 숫자가 많습니다 김윤정 막아내기 힘든데요 이거 질럭들 프로브로드까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프로브로드까지 같이 나와서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시드라들이 한 마리밖에 공격을 안하고 같이 공격을 해야죠 조일장도 이야 저글링들이 일부가 더 내려왔어요 일부가 더 내려왔어요 자 김윤정 김윤정 자 시드라들이 아 프로브로드까지 나오고요 프로브로드까지 나와서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 저 질럭이 발업이 되면서 그래도 발업이 되면서 자 지금 다음 오는 공격만 잘 막아내면 될 텐데요 김윤정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글링들 내려오고 있고 예 지금 무리하게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글링들 계속 내려오거든요 예 무리하게 내려오면 안 됩니다 맞고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김윤정 너무 급해요 마음이 아 질럭들이 한 개씩 잡힐 때마다 예 위계 상황이 오는 건데요 지금 시드라들까지 예 뭐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은근히 힘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자 저글링들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질럭들도 계속 나옵니다 아 근데 지금 시드라 두 마리가 은근히 큰 힘을 발휘해주고 있어요 은근히 예 시드라가 근데 너무 놀았어요 아까 제가 뚫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시드라가 한 개 두 개밖에 공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졸장 이러면서 해체를 하나 돌아오고 있고 저글링과 시드라 계속 갑니다 계속 자 이렇게 단순히 계속 싸우면은 어쨌든 저기가 미네랄과 가스가 있기 때문에 예 프로토스 타이밍 잡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한 번 막으면은 한 번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그로드까지 나와요 예 오그로드까지 내려와요 다크 템플로 뽑는 김윤주 자 졸장에 저글링들 계속 올라와서 질럭들 많이 잡고요 아 다크를 볼 수 있는 오그로드가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자 그래도 캐논 한 개까지 지으면서 자 침착하게 막고 있는 김윤주 선수 아 졸장 예 저글링들이 계속 계속 달려들어요 계속 멈추지 않는 저글링들이거든요 이렇게 키고 자 자 저글링들 이러면서 지금 또 선크흥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레어테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레어테크까지 자 여러분 두 마리까지 있는데 저글링들이 아 다 녹아요 아이고 네 졸장 끝내려면은 한 번에 끝냈어야 됐는데 이렇게 시간이 질질 끌릴수록 김윤주 선수로 김윤주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아 지금 질럭들 또 올라갑니다 다 드라운 거 다크까지 선거 두 개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기를 벗어나고 있지만 자 저글링도 또 돌려주고 있죠 지금 자 또 돌려주는데 캐논 한 개밖에 없고 자 저글링이 안 맞아가는 그래도 방해를 끝까지 예 자 지금 당연히 못 가져가게끔은 해주고 있어요 프로드가 나와서 이프로 막아주고 있는 모습까지 자 졸장 자 이러면서 지금 또 예 성큰들까지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드라운의 숫자가 너무 적긴 해요 예 하지만 뭐 그래도 쓰레 처리가 아닌 어 지금 해처리 숫자가 다섯 개다 보니까 그나마 빨리 복구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졸장연소의 한방이 막혔지만 이걸로 뭔가 안마단을 계속 방해를 해줘야 그나마 졸장연소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여러분들 저글링들 여러분 저글링들 또 저글링들 구루왕이 잡고요 자 소닉페아 제 누명을 풀어줘서 감사하옵니다 예 아닙니다 아 김윤주 싸우면 안되죠 김윤주 아 지금 싸우면 안됐거든요 왜냐면 악한이 나오는데 지금 왜 굳이 질럭을 잃죠 아 이러면은 예 질럭 많이 잡히는데요 또 아 굳이 싸울 필요가 있었을까 자 도통령님 여기서 하는게 팬클럽과에 감사드리구요 자 도통령님 감사합니다 예 저글링들 저글링들 지금 또 예 저글링들을 또 빼고이면서 드론들을 추가적으로 생산해주고 있는데 저글링 또 돌려요 캐논 한개밖에 없습니다 캐논 한개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글링도 와서 캐논도 빼고 있고 자 질럭과 아칸도 올라가긴 하는데 저글링 숫자는 많습니다만 자 근데 아칸 2개가 큰 힘이 됩니다 이걸로 이거 못막으면 끝나거든요 졸장 하지만 아칸 와 성큰으로 아칸 어택을 하고 저글링으로는 질럭 어택을 하고 아 컨트롤 괜찮았습니다 졸장 자 컨트롤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방금전에 성큰으로 아칸 어택을 했던 부분은 너무너무 좋았던 플레이였죠 자 그러면서 이제 포즈 업그레이드 돌아오고 있는데 김윤윤은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병력이 지금 잡힌 상태거든요 자 여러분 채팅창 싸우지 마시구요 예 여러분들 매너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싸울 힘으로 추천 한 번씩만 예 여러분들 눌러주시면은 예 오히려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예 싸울 힘으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글링들 바로 옆이구요 자 현재 또 공유럽이 현재 되어 있고 예 뮤탈리스크들을 찍어내고 있는 졸장인데 성큰 늘리죠 자 성큰 늘리는데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아칸 한게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성큰으로 아칸만 어떻게 하고 뮤탈로 질럭과 다크 충분히 막습니다 하지만 뮤탈은 내려가서 예 미네랄을 지극을 압박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템 블록 4기가 안마당인데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요 펑크는 자 아칸 업체로 할 수 있으니까 아칸 미리 좀 빼놓는 모습을 보이네요 하지만 뮤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경이 뿐해 보여요 뮤탈로는 아 미네랄을 털고 자 본진 하러 들어갔는데 본진 안에 캐논 한게 없습니다 예 캐논 한게 없고 변경이 뺍니다 빼요 이거는 아 아 조율장이 좋은데요 파일런 깨지면은 자 3게이트가 멈춰요 자 3게이트 멈추고요 에 뮤탈로와서 괴롭힐 수가 있죠 지금 괴롭힐 공간이 많습니다 야 조율장 왜 프로포스전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예 이 프로포스를 상대하는 조율장에서의 센스만큼은 예 정말 대단하다 예 이게 조율장이라 예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 굉장히 잘합니다 예 뭐 하이템 플레스틱을 뿌려주지만 자 뮤탈로 돌리면서 아카는 저도 어택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또 아카 라인기를 잡아 줍니다 조율장이 뮤탈리스 컨트롤도 깔끔하고 예 지금 오히려 그 굉장히 당황을 할 수 밖에 없네 예 김윤윤석이죠 자 또 빼려고 하면은 뮤탈이 내려와서 예 프로포스 한개씩 잡고요 2개 잡고요 3개 잡고요 아유 3개는 못 잡았어요 뮤탈리스크들 자 다시 프로포스 한개 또 대기하고 있는데 자 조율장 선수 예 물론 뭐 지금 드론을 조금씩 충원해주면서 이제 병력을 슬슬 준비하고 있는데 뮤탈로 나름의 그 재미는 많이 봤습니다 네 나름의 재미는 많이 봤고 여러분들 추천이 너무 적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추천 하나가 제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자 지금 방송 많이 보고 있는데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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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닉패야. 임두성 패자는 편히 지내고 계신지 여쭈옵니다. 두성이 애기 꺼내지 마라. 두성이 애기 꺼내지 마라. 내가 뜰 것 같다고 한 20분 보냈는데 3승 17패. 아아. 자. 병행툴. 상큼 두 개의 럭커들 만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병행툴 많이 오고 있죠. 공염대 업그레이드. 공염대 업그레이드. 자. 오르르. 자. 드라군으로 오르르. 계속 퉁퉁 치면서.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예. 아. 근데 여기 언덕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또 들어가진 못하구요. 우리 아홉쪽 위험한데요. 자. 악한한 게 있습니다만. 아드랄린 저블링은 악한 수직관이거든요. 아직 아드랄린 업그레이드는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쪽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쪽 어찌했든 막아내는 조일장 선수. 병행툴이 많습니다. 병행툴이 많아요. 병행툴이 많지만 럴커 성큰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럴커들까지 뒤에서 오고 있는데. 자수 손부리면서 병행을 막아내고. 커널에서 빨빨리 병행툴이. 자. 나와줘야 언덕에서 시키는 게 그나마. 자. 막기가 수월하거든요. 커널에서 병행툴 나오면은. 자. 이거 한번 막아냅니까 조일장. 조일장 선수 커널에서 병행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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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걸링으로 시간 끄는데. 무리하여 김윤주 선수도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고요. 아홉쇼 멀티. 럴커와 저걸링 히드라들의. 아홉쇼 멀티 견디가고 있어요. 아홉쇼는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김윤주 이건 깨지면. 게임도 깨지는 겁니다. 자. 한쪽 옵쇼보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아홉쇼은 결국. 네. 못 끄긴 했어요. 어홉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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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장. 소니고울스타의 조일장 선수. 자. 지금. 네. 네. 김윤중 선수를 상대로. 정말 그. 운영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이고 있는데. 김윤중 선수도. 뭔가 이럴 때 그렇죠. 이런 셔틀 플레이가 진작 나왔어야 됐어요. 네. 근데 이런 플레이는 좋네요. 자. 자. 밑에서. 바로스톤 뿌리는 모습 좋습니다. 하지만 조일장 선수가 한시 안바당까지 먹으면은. 네. 김윤중은 시간을 넘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거 워낙 멀티를 지금 빨빨리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한번. 병력 싸움에서 그래도 계속 이득을 보고 있는 쪽은. 김윤중 선수거든요. 김윤중 선수. 예. 소니 개브라 씨님께서. 그. 질문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이러면서 셔틀 또 가고 있죠. 여러분들 추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4천명 넘게 보고 있는데. 추천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러면서 한시 안바당 멀티 견제에는 좋습니다. 조일장이 한시 안바당을 못 가져가게 하고. 9시만 유지해도. 프로토스가 충분히. 나쁘지 않은 생산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홉시. 한시 안바당은 절대 주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러면서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쪽은 김윤중이에요. 예. 자. 이러면서 이건 또 성큰을 계속적으로. 자. 옵적으로 시약보가 되기 때문에. 예. 자. 이러면서 이제 또.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 스톰 뿌리고요. 하이템플러. 이렇게 막아내기. 막아내기. 유탈의 숫자가 또 피해를 보고. 예. 이쪽은 한시 안바당 속 올라옵니다. 리버로. 아. 에그 그냥 터트리죠. 예. 자. 그래도. 뒷발라. 다크서 뿌리면서. 이쪽 멀티 위험한데요. 악한 말이 있긴 하지만. 저걸링들이 넥서스 압박하면 순식간에 깨지거든요. 자. 이거는 넥서스. 네. 넥서스 어택. 근데 넥서스 어택을 안해요. 네. 넥서스 어택 했으면은 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넥서스 어택을 전혀 안하고 프로그가 캐논만 깼습니다. 네. 자. 조일장 선수. 그러면은 지금 병행떼. 리버스기와 드라군들이 만땅이고 플레그가 뿌리지만. 자. 미달할 쪽은 캐논이 한 마리도 없네요. 아. 넥서스를 깼으면은 우려 좋았을텐데. 넥서스를 못 깼다라는 점은. 이 멀티가 계속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자. 악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조일장. 이건 무너지는 분위기인데. 네. 지금 업그레이드가 공상업이고요. 리버로 저걸링을 다 녹여요. 아. 위기에요. 조일장. 위기입니다. 9시를 그렇다고 해서 뚫어내는 것도 아니고. 자. 럭크한게 있긴 합니다만. 뭐. 업조반기는 올라오고 있구요. 업조의 소급가에 되어있는 김윤중. 자. 김윤중이 조일장과의 잡폭 2키를 해버리면은. 네. 이러면은 좀 분위기가. 박주호 선수 팀으로 또 가는거죠. 네. 조일장 선수. 이거는 위기입니다. 위기. 자. 이쪽 한시 깨지면 답이 안나오거든요. 아무리 뭐. 커널에서 연결이 나온다더라도. 웬만한 명령으로는 이거는 절대 안됩니다. 네. 자. 이러면서 지지 나오겠는데요. 이건 조일장 선수. 자신도 힘들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거에요. 자. 김윤중과 조일장 선수의 대결. 이러면서. 자. 한시 쇼로 오고있죠. 지금. 지금. 네. 스컬들이 많죠. 이거는 김윤중 선수가 꾸역꾸역 참으면서 조금씩 압박을 줬던게 진짜. 진짜 꾸역꾸역 참고 이기는 경기라고 볼 수 있는거죠. 취재가 나옵니다. 2대2 스코어를 반대되는 김윤중 선수입니다.